반갑습니다. 최소의 시간 투자로 생윤윤사 만점을 실현하는 실용주 윤리강의 강상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2학년도 6월 모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수능까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생윤윤사 만점을 받을 수 있을지 방향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대부분 학생들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생각보다 어려운 생윤윤사 과목의 실제 등급컷을 봐도 예상 등급컷을 봐도 예년보다는 점수가 대폭 낮아졌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022학년도 6월 모평 생윤 같은 경우 1등급이 44점 2등급이 40점 3등급이 35점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47점 2등급이 44점 3등급이 39점이었으니까 예년에 비해서 각 등급당 3점에서 4점이 내려간 거죠. 한 문제 3점짜리 한 문제 또는 2점짜리 두 문제가 내려간 거니까 상당히 어려웠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윤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은 1등급컷이 50점이었는데 올해는 46점 2등급컷은 47점이었는데 올해는 40점 3등급컷은 39점에서 33점으로 이 윤사 같은 경우 2등급과 3등급 간에는 3등급은 무려 작년보다 등급컷의 점수가 7점 6점 정도 낮아진 거니까 윤사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 윤사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고 윤사 1등급컷이 예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낮아진 이유가 있겠죠. 그건 바로 뭐냐면 출제 경향력 변화가 있는데 윤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생윤의 출제 경향을 약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윤 같은 경우에는 낯선 표현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는 게 중요했고 윤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출제되는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매년 우려먹고 우려먹는 사골선지에 대한 대응이 중요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윤사도 낯선 선지가 많았어요. 사실 이 대폭 어려워진 생윤 윤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가원이 좋아하는 주로 사용하는 함정의 패턴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념 공부 열심히 하고 기출선지를 딸딸딸 암기하면 만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암기 그 다음에 개념은 생윤과 윤사의 시작일 뿐이에요. 생윤과 윤사의 완성은 뭐냐면 독해력이다. 그래서 생윤과 윤사 모두 개념의 암기에서 시작해서 뭐에서 완성하라 독해서 완성하라 이 두 가지 멀티툴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코 생윤 윤사를 쉽게 만점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선지를 한번 분석해 보면서 어떤 함정의 패턴이 주로 사용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오답률부터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오답률은 환경윤리가 상당히 쉽게 나와서 환경윤리가 오답률 탑5에서 빠졌어요. 1위는 사형제 오답률 88% 동그라미 3개 나오고 다각적으로 비판하는 삼각 비판형이었고요. 시민의 불복종은 오답률 74% 오지선다형 분배정이 65% 오지선다형 해외원조 플로우 차트형 57% 그 다음에 국가와 시민윤리가 오지선다형으로 51%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환경윤리가 킬러 단원에서 빠지고 국가와 시민의 윤리가 새롭게 들어왔는데 사실 국가와 시민의 윤리는 교과과정이 개편된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지 않아서 정답률이 좀 낮은 거고 작년에도 환경윤리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서는 오답률이 그다지 안 높았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오답률이 높았으니까 평가원에서 환경윤리 문제는 실질적으로 수능에서 변별력을 위해서 좋은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아껴두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윤리가 오답률 탑5에서 빠졌으니까 아 그냥 하면 되겠네 쉽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환경윤리는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윤사 오답률 탑5를 보면 예전에는 동양윤리가 1위부터 5위까지를 주로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서양윤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 오답률 1위가 84%인데 사회계약론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삼각비판형 문제 그 다음에 휴메 감정주의가 오답률 82% 오지선대형 문제 그 다음에 정약형의 성기호설의 오답률 3위 보기선택형 문제로 그동안 오답률 탑5에 계속 속해 있던 사상가가 이번에도 속해 있는 건 정약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답률 4위가 스투아와 스피노자를 비교하는 문제 보기선택형 그 다음에 5위가 54%로 텔레스와 아키나스를 비교하는 오지선대형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윤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킬러 단원에 오답률 탑5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윤사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탑5의 서양윤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양윤리에 대한 집중도를 분산시켜서 서양윤리도 균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치라 한번 봅시다. 어떤 함정의 패턴이 있었길래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높았을까 베카리아가 칸트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임을 강구한다. 여기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틀렸냐면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베카리아는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형벌이니까 잔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지. 왜? 베카리아는 사형보다는 종신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얘기하니까 사형도 범죄 예방 효과는 있는데 뭐보다 효율성이 낮은 거예요? 종신형보다 효율성이 낮은 거다. 이처럼 뭐에 주목해야 돼요? 수식업구에 주목해야 돼. 그 다음 또 봐.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된다. 이것도 뭐 때문에 잘못됐냐면 그렇지 시민의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시민의 불복종이 아니야. 여기까지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번에는 또 서술업구에서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된다.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시민의 불복종의 근거가 나왔잖아. 시민의 불복종의 근거는 뭐예요? 다수자의 정의관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니까 집단의 이익을 위한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집단의 이익과는 명확하게 관련이 없어요. 시민의 불복종은 시민의 불복종의 근거는 뭐야? 다수자의 정의관이지. 그 다음에 롤스.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다. 오! 시민의 불복종. 이의를 제기하겠지. 정치적 행위겠지. 여기까지는 맞는데 헌법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게 롤스의 관점이잖아. 그래서 롤스 같은 경우는 체제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거나 사회의 기본구조를 변혁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 헌법은 정당한데 그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이나 정책이 심각하게 부정의할 때 시민의 불복종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수시걱구에서 오류를 판 거죠. 노직.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건 매번 얘기했던 사골선지인데 개인이 노동을 통해서 취득한 소유물이 있는데 그 정당화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가 뭐예요? 공유물이어야 된다. 두 번째가 자신이 노동을 해야 된다. 세 번째, 타인이 사용할 여분을 남겨둬야 된다니까 개인이 노동을 통해서 소유물을 취득했는데 타인이 사용할 여분을 남겨두지 않았을 땐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노직. 이것도 많이 틀렸어. 모든 원조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 노직은 해외 원조의 의무화에 반대하는 거지 해외 원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내 자유의사에 따라서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겠다 라고 생각해서 던져준다면 원조를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보면 베카리아 사용한 범죄 역제약이 전혀 없다. 롤스. 시민불복지원은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된다. 롤스. 시민불복지원은 헌법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약이다. 노직 모든 원조는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6월 모평에서 오답률이 높은 선지 그 다음 여러분들이 낚였던 함정 선지는 대부분 뭡니까? 수식억구와 서술억구에서 함정을 파고 여러분들에게 함정으로 빨려들도록 유도한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윤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수식억구와 서술억구에 주목하는 독해법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윤사의 매력적 오답 선지 한번 볼까요? 자 홉스. 자연상태는 부정의가 난무하는 전쟁상태임을 강구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이 안개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 선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현혹시킨 거야. 앞쪽에 홉스는 자연상태는 정의롭지도 않고 부정해지도 않다는 게 지금까지 10번 이상 출제된 사골선지예요. 우려먹고 우려먹은 선지야. 그러니까 윤사의 선 기본적으로 사골선지에 대한 기본적인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흉. 덕에 대한 식별은 이성의 덕의 실천은 감정에 의존한다. 이건 흉의 감정주의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되는데 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 뭐야? 감정적인 승인과 시인의 감정이잖아. 그럼 감정에 의해서 덕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지겠죠. 그냥 낯선 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봤던 선지인데? 라고 생각해서 틀리게 되는 거지. 정의학용. 인간은 도덕적 선택을 통해 자유의지를 형성한다. 정의학용 같은 경우에는 자주지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도덕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능을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자주지권은 형성되는 후천저인 게 아니라 선천저인 거야. 첫 번째 홉스의 선지와 정의학용의 선지는 다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사골 선지인데 정의학용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가 선천적인지 자주지권이 후천적인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윤사에서는 항상 어떤 것이 선천적인 요소에 해당하는지 후천적인 요소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보는 전통적인 윤사의 틀대에 있는 거니까 사골 선지와 자주 물어보는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고 흉가, 에픽테토스,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낯선 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의 적용 능력이 필요하죠.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다.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에픽테토스라는 수통학파와 스피노자라는 근데 합류주의 사상가는 인간은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고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건 맞는 선지인데 그래? 처음 보는 선지인데 처음 보는 선지니까 어? 이건 왠지?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으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윤사 같은 경우에는 사골 선지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우려먹고 우려먹고 자주내는 사골 선지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낯선 선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유도하니까 생윤의 출제 경향을 응용한 학습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생활과 윤리에 주목할 만한 경향을 보면 정밀한 독해력의 활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업구와 서술업구 그 다음에 모든이란 단어가 붙었을 때 포괄범위를 지칭하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개념 공부를 많이 해도 독해력을 기르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개념의 적용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분명히 선지를 어디선가 본 적은 있는데 명확하진 않아 여러분들의 개념과 선지를 연결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건 시민의 불복적은 체제의 변혁을 추구하지 한다. 이 체제는 뭐와 같은 말이다? 사회의 기본구조와 헌법과 같은 말이라는 걸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선지와 핵심 개념을 연결하지 못하면 조금만 용어를 바꿔놔도 여러분들이 크게 당황하게 되는 문제가 출제돼요. 세 번째 여전히 킬러 단원에 대한 집중적 학습은 필요합니다. 환경윤리 6월 9월은 쉽게 나와요. 언제 어렵게 나온다 그랬어요? 수능 때 마지막 한 방으로 여러분들 뒤통수를 노리고 있으니까 환경윤리 여전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분배정의 사형제 시민의 불복종 해외원종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윤리와 사상에 주목할 만한 경향은 사골선지에 대해서는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우구스티누스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 악은 인간이 자유의신을 남용한 결과다. 홉스 자연상태는 그 자체로는 정의롭지도 않고 부정의롭지도 않은 전쟁상태다. 스피노자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요런 자주 나오는 사골선지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필요해요. 두 번째 이제 윤사도 생윤처럼 낯선 선지의 활용 비중이 높다. 낯선 표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길러라. 슘 이번에 나왔던 거 덕에 대한 식별은 이성에 의존한다는 이 낯선 표현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많이 길러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명확하게 그 다음에 자신있게 정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새로운 사상가들 결합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야 된다. 하버마스와 슝페서가 결합된 문제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키나스가 결합된 문제들은 낯선 사상가 조합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낯선 사상가 조합이 많이 나올 거니까 사상가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단원 안에서만 조합시키지 말고 서로 서로 다른 단원에 있는 사상가들을 결합시키는 낯선 사상가들의 결합 낯선 사상가들의 조합에 대해서도 대응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생윤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밀한 독해력을 기르고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킬러 단원에 대한 집중적 학습 이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윤사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빈출 선지 매년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함정 선지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함께 낯선 표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길러라. 그 다음에 새로운 사상가들의 결합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과 핵심적인 사상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여러분 수능에서 생윤과 윤사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6월 모평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